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 주제에서 벗어난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제를 찾아야 되구요 그리고 문장을 읽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문장들 간의 연결고리 잡는거 이제 이런 기본 패턴은 몸에 완벽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1번 앞 문장에서 어떤 의견이나 주제가 좀 느껴졌어요. 이런 경우는 좀 편하죠 근데 약간 함정이 하나 있었던 그래서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런식으로 함정 많이 빠진대요. 잘 봐.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적인 지혜도 불구하고 어떤 이 선 매니지먼트 트레이너스 관리 어떤 감독자들의 전통적인 지혜도 불구하고요 어떤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지혜가 어떤 지혜인데 그룹 브레인스토밍 그룹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대로 보면 뇌폭풍인데 참고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란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가감없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툭툭 자기 의견을 던져보고 이야기를 팽창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중간에 태클을 그어서 야 이건 안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하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이 집단적으로 그냥 난상토론을 펼치는걸 브레인스토밍 말그대로 뇌속에서 폭풍이 일어나듯 그냥 막 이야기에 줄기가 없어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된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는 알아두시고요 광고회사에서 많이 쓰는 광고회의 기법 중에 하나에요 자 어쨌든 다시 그룹 브레인스토밍이란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난상토론을 펼치는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있어서 나는 그런 관리 트레이너들의 전통적인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브레인스토밍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겠니? 비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겠니? 비효과적이다 브레인스토밍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겠죠 볼까? 더 객관적인 연구가 최근에 제시를 했대요 형광펜 그렇지 않다는 거 otherwise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 되니? 그러면 주제가 판단이 썼어요 분명히 이 글은 브레인스토밍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주제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냐면 초반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념의 내용들이 있지 이걸 선택지로 만들어 오답의 선택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념 반박형 일반론 반론 형태의 글이 출제가 됐을 때 주제 찾는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에서도 오답을 일반론이나 통념의 내용을 오답의 내용으로 걸러넣는 거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소재는 나왔거든 어 이거 맞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망하기가 딱 좋아요 주제 똑바로 잡아 이 글의 포인트는 뭐야? 브레인스토밍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주제야 1번 같더니요 사람들은 자 집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부터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되겠지 이 글의 주제에 따르면 often 종종 produce idea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여기 형광펜 아휴 더 적대 그리고 더 낫대 그 질에 있어서 됐어? 그럼 뭐야? 집단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 좋다 그룹 브레인스토밍이 안 좋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넘어가 2번 사람들이 engaging in group problem solving share 자 이 집단으로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가 돼야 돼 share their thoughts information 선생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잖아요 어 좋아 근데 이게 잘못됐지 형광펜 too 어이 빠트렸네요 too quickly 너무 빨리 항상 이 너무난 어감은 부정어감이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none of them 그들 중 누구도 기회가 없어요 아이고 독립적인 자신의 관점을 발달시킬 기회가 없어요 마이너스 연결이 되네 즉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걸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다고요 주제와 연결되네 3번 사람들 자 보자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자신들의 해결책을 만들어낸대 자신들의 해결책을 만들어낸대 해결책을 만든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근데 이 글의 초반에 첫 줄에 그룹 브레인스토밍은 효과적이다 라는 그 부분에 애들이 당한 거야 거기가 통념이라는 걸 놓친 거지 그래서 3번이 그레룸에서 벗어났어요 여기서는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어? 그럼 잠깐 3번이 이상하면 다시 2번 내용이 4번하고 연결이 되나 여전히 그룹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나 보자고 4번 같더니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약에 2번과 4번이 연결이 되려면 그러한 상황이란 건 그룹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걸 안 좋게 보는 상황이 나와야 돼 It has been shown 보여졌는데 사람들이 Convert 형광펜 Too rapidly 너무나 빨리 선생님 이게 해결책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어감을 놓친 거야 너무 빨리 해결책으로 도달한다고 너무 빨리 부정어감이야 이걸 놓친 거야 알겠지? 그럼 확신할 수 있네 정답 몇 번이야? 3번 정답률은 70% 당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없이 그냥 좋다 나쁘다 이걸 똑바로 안 적고 해석만 하면 왜? 그룹 브레인스토밍 얘기가 계속 소재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를 똑바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한다 통년반박 일반론 반론 올드 인포메이션 뉴 인포메이션 구조의 글에서 이런 흐름과 무관한 문장의 오답을 올드나 아니면 어떤 전에 나왔던 다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많이 만든다 소재가 나오다 보니까 번역에만 의존하고 주제를 찾지 않고 번역에만 의존하면 소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조심하자 됐죠?